최근 산청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속 농촌학교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학부모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건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작은 교실에 둘러앉아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 산청 신안초등학교에서 열린 농촌학교 살리기 교육정책 토론회 현장입니다. 연단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신안초 학부모. 신안면 원지 내에 접근성이 좋은 놀이터가 없어 어린이와 초등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놀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참석한 군의원과 산청군 관계자가 비싼 땅값으로 공간 조성이 힘들다며 노력 중이라고 답변합니다. 팔려고 하면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거. 행정이라 의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산청읍 다음으로 어린이가 많은 신안면. 특히 신안초등학교는 학급 평균 학생 수가 산청군 평균 대비 2배에 가까운데 학생 수만 151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방 소멸 가속화 흐름 속에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이 신안초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제는 젊은 부부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모두 5가지. 학부모들은 수시로 만나 함께 기사를 검색하고 법령을 살펴보며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삶 속 한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이 동력이 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주제별로 모듬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이도 키우기 좋은 환경도 되고 주민도 살기 좋은 이제 더불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학부모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해 볼 계획.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학부모 차원의 노력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